싱가포르 싱가포르 입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tv즈에 벌써 2번 2번이 왔는데 다시한번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구요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가 매쉽고 좋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했다고 해서 비보는 씬 뿐만 아니라 댄서 씬에서도 레가시 저희 업적도 남기고 댄서 씬에서 뭐하는거지 아무튼 커다란 역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희 진주쿠로라는 이름을 댄서 씬에서 제대로 모든 그 뒤에 있는 세대들까지 모두 저희를 알고 항상 지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면서 tv즈에서 그걸 등록하기 위해 왔습니다 뒤에서 dispos을 수 있도록 저희 진주쿠로라는 가사 저희 진주쿠로라는 가사 멤버가 출구가 네, 광주가 출구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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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